2023년 3월 29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다니엘 애언서 3장 14절에서 9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네부카드 네자르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매삭 아벤 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라팔 피리 비파 상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매삭과 아벤 느고가 네부카드 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이의를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더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카드 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매삭과 아벤 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어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일곱배나 더 달구라고 분보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매삭과 아벤 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보하였다. 그때 네부카드 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네부카드 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매삭과 아벤 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성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은 진리와 관련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가 무엇인지 꼭 집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모든 진리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버지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고소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임금이신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업적을 통하여 드러나기에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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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